오늘 저는 여자친구와 대화가 안통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들 여자친구 한 번쯤을 만나보셨겠죠? 아예 못소리라 해도 여자와 말싸움 정도는 학교에서 해봤을 거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이 어째서 말싸움을 이기지 못했는지 보여드리죠.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 제시 씨는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은 섹시깡패이다. 나의 내면은 언제나 섹시하다. 섹시하다는 게 옷을 야하게 입었다 해서. 섹시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제가 한국에서 야하게 입은 이유가 워터밤이라는 무대에서 이렇게 입은 거다. 대학 축제 같은 행사에서 저렇게 야하게 입을 수는 없지만 워터밤 같은 곳에서 tpo에 맞게 입는 건 오케이 아니냐. 남자들은 언제나 우통을 훌렁 다 벗고 다니고 수유기관을 어째서 내비치고 다녀도 괜찮은 거냐. 남자는 그렇게 해도 괜찮고 여자는 왜 그렇게 벗으면 안 되는 거냐. 아이들에게 그런 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다. 평소에 그렇게 입는 게 아니라 워터밤 같은 tpo가 맞는 곳에서는 여자도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게 아니냐. 라는 말을 제시 씨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수많은 여성들은 여자들만 가리는 거 말이 안 되긴 했어. 나도 늘 저런 생각했고 체육 시간에 남자들 땀 흘리면 위통 벗고 등목하고 머리 감잖아. 여자도 불공평하게 못하면 안 되고 남자처럼 해야 해. 바다에서 남자들은 상에 훌렁 벗어 던지는데 여자는 왜 못하는 거야. 맞는 말이야 내가 왜 남자 때문에 가려야 하는 거야 여자는 벗을 권리가 있다. 진짜 공감하고 있어 여자는 가슴을 벗을 필요가 있어. 라는 말을 하면서 그녀들은 제시 씨가 하는 말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여성인 제시 씨가 벗어야 한다 말했고 여성들이 찬성하는 모습으로 여성들이 여성을 위한 여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자친구와 말싸움 하면 지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린다 했었죠. 똑같은 사이트에 쓰여진 또 다른 글에서는 치어리더 때문에 스포츠 직관이 불편해라는 글이 있으며 불편한 이유는 손바닥만한 옷을 입고 춤을 추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치어리더 옷 좀 입혀라 라는 말을 하는 우리 여성시대 회원님들 진짜 보기 민망해서 싫다 불편하다. 한 뼘짜리 옷 입고 치어리더 대기하는 거 너무 짜증나. 라고 말하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치어리더는 한 뼘짜리 옷이라도 입고 있는데 제시 씨는 아예 다벗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여성들은 제시 씨의 다벗자를 응원하고 치어리더를 욕하고 있죠. 이런 그녀들의 심리가 이해가십니까. 치어리더와 제시의 차이를 여러분은 구분할 수 있나요. 이래서 여자친구와 여러분이 말싸움을 하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여성들은 무적의 논리가 있으며 본인들 기분에 공감되는 의견에 무지성 편승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비패식 마인드가 이럴 때 드러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남자들만 벗는 게 불공평하다며 여자들에게도 벗음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주장하지만 동시에 여자는 벗으면 안 되고 노출심하지 말고 노골적인 안무를 추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여자들.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말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노릇이고 여러분은 애초에 이기지 못하는 말싸움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거죠. 대한민국의 2,500만 명의 남성들은 여성들이 우통가고 등목하는 걸 찬성찬성 대찬성할 겁니다. 반대하는 건 오직 여성들밖에 없죠. 실제로 남성들은 제시 씨의 발언에 대해서 그 어떤 욕도 하지 않고 제시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귀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여성의 노출을 막고 있는 성별이 과연 남성인지 여성인지 한번 여성들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라죠.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희 워터밤 의상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오빠는 왜 내 기분에 공감하지 않는 거야? 그냥 해결 방안을 말하지 말고 공감해달라고.